오늘은 싱글벙글 fm리즘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글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합리화가 내 인생 망쳤어 라는 제목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목 바뀌기 전에는 fm리즘이 내 인생을 망쳤어 라는 내용이죠.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fm리즘은 여성에게 한도 끝도 없는 자유를 맛보여주는 최고의 약임과 동시에 여성에게 한도 끝도 없는 현실의 무력함을 도피시켜주는 최고의 엑스약이라고 생각해 학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그 언니는 2016년도 당시 아직은 뜨겁게 끌어오르지 않았던 fm리즘을 많이 알고 있던 언니였고 지금 힘들게 고깃집 알바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대학 때려치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 맞는 학문을 공부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 넓은 세계로 나간다는 말을 하더라. 22살이던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말이었고 그 언니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어. 멋지고 이상적인 말과 행동을 내가 따라하면 나도 그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으니까. 없는 형편에 엄마를 졸라 유럽 여행을 떠나고 워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했어. fm리즘 시위를 나가고 탈코를 하면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 워홀을 다녀왔고 워홀만 다녀오면 내 삶이 뭔가 바뀔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마음속에서 주체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남은 건 카카오 비상금대출 마통 500만원과 26에 휴학 때렸다는 것밖에 남지 않았지. 뭔가 이상했어. 인생의 방향 탈키는 내가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한심하게 바라보고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대학 동기들은 벌써 취직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저 주체적인 삶은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왜 나랑 갑자기 차이가 나버린 걸까 난 인정 못했어. 대학 휴학에 워홀 2년 동안 배운 영어가 전부인 나를 그 어떤 곳에서도 취업시켜주지 않더라. 내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나는 대학을 한 번 더 휴학하고 집에 박혀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되었어. 은둔형 회토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높게 평가하며 내가 잘못된 건 이 사회의 문제인 거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빠가 다쳐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는 순간 나는 내가 FM니즘이라는 사상을 내 지부를 가리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뚱뚱한 건 탈코하고 있어서야 내가 취직하지 못한 건 해외 경험을 많이 한 여성을 사회가 겁내해서 그런 거야. 내가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건 FM니스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게 깨져버렸지. 난 피해망상에 빠져서 FM니즘을 하나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여시들은 FM니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는 말을 하는 이 글은 지금 여성시대에서 가장 핫한 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아쉽게도 삭제가 되어서 댓글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글의 내용만 봐도 참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 풀리는 삶을 남탓하며 지내는 그녀들의 음습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 테죠. FM니스트를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뚱뚱하고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FM니스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죠. 현실도 피하다 이제 현실도 피를 멈춘 FM니즘 여성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딸기 우유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피해망상에 빠져 FM니즘을 하나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